이번 시간에 Sublime Text의 기능 중에 Build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Build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짓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의 세계에서 Build라고 하는 것은 소스 코드를 실제로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과정, 대체로 컴파일이나 또는 배치나 이런 것들인데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을 Build라고 합니다. Sublime Text에서 Build라는 것의 정확한 뜻은 외부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소스 코드를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컴파일이나 배치 작업 등에 사용이 될 수가 있고 Sublime Text와 Sublime Text 바깥쪽에 있는 외부 프로그램이 일종의 협력할 수 있는 채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내용을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선 사용방법은 이 Sublime Text를 실행을 하고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Tools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Build라고 하는 것, Build 시스템부터 Save All on Build까지 이렇게가 Build와 관련된 명령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Java 파일을, Java 프로젝트를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Add 폴더 to Project 그리고 바탕화면에 미리 준비를 해놨는데요. 이렇게 Java 파일을, Java 프로젝트를 생성을 했고 이 Java 폴더에 Hello.java라는 파일이 있는데요. 이 파일을 제가 Build를 한번 해볼게요. Tools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여기서 Build 항목을 선택하시면 현재 선택된 파일이 컴파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컴파일된 Java 파일을 실행해서 Hello World라고 하는 결과를 출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Java 디렉토리로 이동을 해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Hello.java라고 하는 파일이 컴파일돼서 Hello.class라는 파일이 만들어졌고요. 이것을 실행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Build에는 여기 Tools로 가서 Build System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위쪽에 Automatic이 있고 밑에는 각각 여러 가지 언어들에 대한 예제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현재 이 파일 Hello.java라는 파일을 말도 안되지만 파이썬으로 컴파일하고 싶다면 이렇게 파이썬을 선택하시면 이 파이썬의 빌드 설정에 따라서 빌드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렇게 하진 않죠. Java는 Java로 빌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Automatic을 해놓게 되면 현재 여러분이 쓰고 있는 파일의 확장자를 보고 Sublime Text가 알아서 판단해서 그것이 어떤 빌드 컴피그를 설정을 따라야 되는지에 따라서 빌드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빌드라고 하는 것이 외부의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Java 파일을 컴파일을 했는데 빌드를 한 거죠. 그때 Java 컴파일러라고 하는 외부에 있는 파일을 호출해서 그 파일을 이용해서 빌드를 진행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가져와서 이 콘솔창에 뿌려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